너무 더럽나? 욕받으러 못해 너무 더럽나? 욕받으러 못해 너무 더럽나? 더러운 라디오 더러운 라디오 더러운 라디오 더러운 라디오 준홍이 할게 솔직하게 하라고 똑바로 못해 더러운 라디오 너무 더럽나? 네, 안녕하세요 더러운 라디오의 조약골 뽀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러운 라디오 오늘도 또 찾아왔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어제하고 지금 처음 뵙네요 네, 안녕하세요 더러운 라디오입니다 여기가 해군기지가 지어지기 전에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해군기지가 아름다운 원래 코스 파괴하고 있다는 거 지금 벌써 원래 군들이 지나다니고 계시네요 이제 날씨가 슬슬 따뜻해지고 이제 한참 여행들을 많이 오실 시기 같아요 벌써 봄이 왔나요? 봄은 한참 된 것 같은데 지금 벚꽃 여기에 벚꽃이 쫙 폈다가 벚꽃이 다 졌어요 어, 강정마을에는 근데 봄이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아, 제가 오늘 이제 더러운 라디오 시작하기 전에 또 강정포구에 한번 가봤습니다 아이고 해상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아, 정말 그 통탄과 죽음의 현장을 또 목격을 하고 왔어요 힘든 일 하고 오셨네요 어, 뭐 외면할 수는 없죠 우리가 아무리 어, 그 부정하려고 해도 뭐 지금 이 그 파괴적인 해군기지 공사가 계속되고 있고 이 바다에 나가보면 그 실상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다 우리가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해상팀이라는 멤버들이 음 틈날 때마다 가서 불법 공사는 하지 않는지 지금 뭐 오탁수 방지망은 제대로 있는지 어떤 지역에 뭐 그 등대 밑에 거기도 연산호 군락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걔네들은 잘 있는지 이런 감시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을 좀 무서워해서 거기를 잘 합류를 못하고 있는데 야, 진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더러운 라디오에서 이 강정해상팀도 이제 한번 초대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과연 이 해군기지의 해상공사 진실이 뭐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제대로 공사 마을회랑 결합한 감시단이나 그런 환경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앞으로 그거를 어떻게 다 할지 마을회가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지 이런 거를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진짜 과학적이나 객관적으로 해군기지 공사가 바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한 결과가 나오길 바라요 이번에 뭐 법환인가 아무튼 옆 바다가 오염도가 심하고 뭐 이렇게 물질이나 해녀분들이 예전과 같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어떤 기사를 봤는데 네 당연히 해군기지 때문이지 근데 그 기사에는 시시가지 때문에 그 생활 그런 거기가 막 발전이 돼서 그 원인을 그걸로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진짜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바로 옆에 바로 벽판 바로 옆에 강정마을 옆바다에서 이렇게 깡깡깡깡 맨날 공사를 하는데 이런 눈 진짜 유력한 용의자를 모른 척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게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네요 이 깨끗한 바다에 온갖 이제 오염물질들이 들어가고 그것들이 이제 오탁수 방지막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뭐 그 걸러지거나 어 이제 공사구역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오탁수 방지막이 항상 지금 보면은 이렇게 훼손되어 있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오탁수 방지막이 뭔지 잘 모르세요 일단 그거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응 오탁수 방지막이 뭔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환경영향평가라는 법이 있어요 환경법이 있는데 네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죠 그 큰 공사를 하면 이 공사가 그 원래 기존에 있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이렇게 어차피 자연스러운 형태를 좀 인위적으로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나쁘게 되는 영향을 최소한 줄이겠다 이런 그 건설사와 그런 도우나 뭐 이런 정부 기관이랑 음 약속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오탁수 방지막을 설치를 해서 그 안에서 준서를 하겠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비싼 먼지가 이렇게 날리는 거는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리고 뭐 야강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공사 소음 너무 생활하는데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치는 어느 정도까지만 지키겠다라든지 네 그런 영향 그거를 진짜 원래 형식적으로 다 합니다 근데 잘 따라야 되죠 당연히 당연하죠 이게 합법적인 공사라면 그런 거 잘 지켜야죠 그렇죠 그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한 것 중에 오탁수 방지막이 있는데 이 오탁수 방지막 오탁수를 방지하는 막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다에 설치가 됩니다 그 공사 현장 바다 해상상에 그 공사 구역에 이렇게 동그랗게 튜브처럼 둥둥 떠다니는 그런 게 길쭉한 소세지 같은 게 있는데요 네 그 밑에 이렇게 망이 설치가 돼서 네 네 그 밑에 그 망이 펄럭펄럭 하지 않게 물 속에 이렇게 딱 막으로써 잘 고정이 돼야죠 고정이 되게 밑에 무거운 추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바다 바닥을 준서를 하거나 이러면 그런 흙탕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밖으로 조금 이렇게 좀 걸러서 나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장치를 오탁수 방지막이라고 해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 자기네들이 2m의 길이가 되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3중막으로 네 정말 완전 무슨 과학 공상 과학 그런 것처럼 자기네들이 제시한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무리 그냥 이상해서 한번 가봤더니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도 복탁수 방지막이라는 존재를 몰랐던 거죠 네 네 환경영화평가 그런 서류를 보면서 공부를 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있었구나 라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러 가니까 그 위에 있는 척만 한 거죠 그 튜브 둥둥 떠다니는 그것만 있는 척만 하고 그 밑에는 오탁수 방지막이 거기 묶여서 있기도 하고 네 막채가 훼손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응 막채가 또 3중이라고 했는데 한 중만 있기도 하고 밑에 추가 없어서 펄럭 펄럭 하면서 막채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면 오수나 탁수를 걸러서 이렇게 내보내거나 혹은 방지하거나 이런 역할을 못 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그래서 불법 공사다 지금 준서를 멈춰야 된다라고 회상팀 사람들이 활동가들이 가서 이렇게 카약을 탈고 노를 저어서 네 가서 그거에 항의를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잡아갔죠 그래서 동원씨가 그래서 크레인에 올라갔다가 그런 걸 항의하다가 올라간 거죠 네 불법 공사를 멈춰라 이렇게 항의를 했다가 네 네 감옥에 들어가서 또 뭐 한참을 있었어야 됐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아 그래서 우리가 해경한테도 여러 번 신고도 하고 왜 안 오냐 이래도 되냐 그래서 근데 자기네들 다 책임을 회피하기 바쁘고 그렇게 더러운 짓을 했죠 참 이 강정마을에 산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 복희 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도 물을 두려워해요 사실 음 저 어렸을 때 이제 물에 빠진 적이 있어가지고 죽다가 살아난 적이 있어서 그 어떤 트라우마가 극복이 잘 안 되잖아요 이제 물을 보면 두려워하는데 이 해군기지 공사가 워낙에 지금 그 불법이 많이 자행이 되고 있는데 해상공사도 불법의 이런 그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직접 증거를 잡아가지고 고발을 하지 않으면 절대 공사를 멈춘다든가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해상팀이 바다에 들어가서 직접 이제 그 불법 공사 실태를 어 증거로 남기고 고발을 하는데 저도 그런 작업에 동참하려고 바다에 여러 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직접 이제 카약을 타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위에 이렇게 그 오탁수 방지막을 나타내는 그 오렌지색 부표는 떠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막채가 없거나 훼손되어 있거나 항상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매일 이 공사장에서 아침에 오탁수 방지막 순시선이 있어서 이 감리단에서 그 배를 이렇게 돌면서 피가 오탁수 방지막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가 제 역할을 하는가 그 감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리단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그 제가 직접 봤어요 이 카약을 타고 나가서 보니까 그 오탁수 방지막 순시선이 아침에 이렇게 한 번 쓱 돌아보고는 돌아가는데 그 감시하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배 위에 서가지고 부표를 보는군요 그냥 네 부표가 제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만 보고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그 잠수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부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혜경한테 신고를 한 거죠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꼭 그날 그 감리단의 감리일지에는 아무런 문제없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아니 그걸 누가 믿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재판에서는 믿죠 우리는 뻔히 감리단 증인 신청돼서 거짓말하고 위중한 거 다 알지만 재판에서는 그런 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답답하고 더러운 현실 네 참 불법이 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올해 제주도 지사 선거에 나오는 여당 후보나 야당 후보나 모든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로 지금 이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진상조사도 해야 되고 책임자 처벌도 해야 되고 공사 중단도 해야 되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군항이 아니라 민항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후보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참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또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이 강정마을 생명평화의 마을로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고 노력하죠 네 뭐 이게 사실 한순간에 이렇게 마을 자체가 갑자기 무슨 트랜스포머처럼 생명평화 마을로 탈바꿈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맞아요 이 해군과 삼성이 강정마을을 지금 부수면서 이 파괴적인 해군기지 공사를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 생명평화 활동가들은 이 마을을 진정한 어떤 그 평화가 살아 숨쉬는 어떤 그런 곳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바로 책마을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책마을 프로젝트 되게 큰 되게 크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죠 네네 어떤 프로젝트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그 더러운 라디오 같이 DJ를 하고 계신 우리 복희님께서는 맞다 평화책방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책마을 프로젝트의 어떤 산물로서 강정마을의 사랑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평화책방이 생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강정마을의 그 평화북카페 이런 책의 힘 문화적인 힘을 가진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따로 준비를 하시던 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그 책마을 팀 작가 행동 팀이라는 뭐 연명 작가들이 공표를 먼저 짜자잔 해버렸고 그 마을회랑 얘기가 되어서 책방을 먼저 처음으로 책마을 사업의 첫 시작으로 책방을 평화책방을 강정의 공간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책마을 팀의 구상은 책마을 강정마을을 평화책마을로 만드는 겁니다 아 그렇죠 원래 그 영국인가 해현웨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대요 담벼락이나 이런 마을 곳곳이 책으로 쭉 전시처럼 진열이 되어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여기가 해군기지 공사를 하고 이런 파괴 생명과 평화 뭐 예수 뭐 이런 말랑말랑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이 막 파괴가 되는 이 마을에서 문화적인 힘으로 뭔가 이렇게 선점을 하고 그렇게 군사주의라든지 이런 폭력적인 그런 방식이 마을에 뿌리내리기 전에 그런 문화적으로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책마을 팀이 그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마을 책방 평화책방이라는 곳이 사거리에 가다보면 그 초등학교 정류장 가기 전에 책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조그맣게 마련을 했고요 구조도 되게 좀 아기자기하게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책들은 모두 그 시민들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막 버리는 책 이런 게 아니고 되게 아끼는 좋은 책 막 사서도 보내주시고 그런 식으로 되게 온갖 정성이 응집되어 있는 공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2013년에 진행됐던 프로젝트 중에 큰 프로젝트가 바로 이 강정을 책마을로 만드는 프로젝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3년 한 6월 정도부터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어서 10월에 몇 개월 동안 시민들이 책을 모아준 거죠 그래서 그 엄청난 책을 배에 싣고 또 많은 사람들이 10월에 강정마을로 그 10만 대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책 10만 권을 모으겠다 그래서 그걸 강정에 보내고 전 세계 어디에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 마을 곳곳에 책들이 넘쳐나고 누구나 여기서 보고 싶은 책들을 그냥 볼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 아니었습니까 맞죠 그래서 10만 대권 팁에서 10만 권은 사실 모으지 못했어요 그랬죠 3만 권 정도 컨테이너째로 오셨고 그리고 안에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막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준비가 이렇게 탄탄하게 된 게 아니라서 그쪽에서 직접 컨테이너째로 컨테이너 도서관째로 준비를 해갖고 여기 내려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문정현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순교하라 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저도 이걸 보고 아 나도 순교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정현 신부님께서 이 자리에서 계속 이제 서각을 하시는데 맞아요 네 저희가 좀 이 더러운 라디오에서 우리 신부님 좀 네 나중에 네 모셔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기회가 닿으면 모셔보도록 하구요 네 아 나 진짜 너무 부담스러워 이런 거물급 그런 인사를 여기 라디오에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근두근합니다 아니 저희 더러운 라디오가 거물 라디오에요 모르셨어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라디오 들으시는 분 중에 강정마을 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아 많이 계시네요 거의 다 와보셨네요 네 계속해서 와주시기 바라구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 강정마을을 이 진짜 진정한 어떤 생명평화마을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이제 그 책마을 프로젝트와 그 다음에 이제 북카페 우리 평화책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 3만권 아 맞아요 네 어떤 그 책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통물도서관을 여은거죠 네 그래서 평화센터 뒤에 하나 컨테이너가 있어서 공방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꼬님이 인형을 되게 귀엽게 잘 만드시잖아요 네 누구보다 열심히 막 여기서 현장도 지키시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작업도 하시고 그 작업한 인형들도 전시를 하고 있는 공방으로 한 칸을 이렇게 마련을 했구요 나머지는 그 통물에 통물이라고 마을 안쪽에 그 용천수 나오는 용천수라고 하긴 좀 그런가 좀 말라인데 여름에 물이 차면 이렇게 물이 나와서 이렇게 빨래도 하고 놀기도 하는 그런 물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 통물이라고 하는데 그 옆에 그 컨테이너 3동을 되게 귀엽게 이쁘게 도서관으로 꾸며놓고 아이들이 가서 쉬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주민분들과 여기 서귀포에 뭐 선생님들이라든지 그런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와서 자리도 지켜주시고 운영도 도와주시고 하고 계세요 그러면 누구나 가서 거기서 책을 빌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나는 이거 사실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어디서 지원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네네 진짜 모든 사람들의 이거 강정마을을 지지하고 있는 진짜 많은 시민들의 그런 자발적이고 헌신? 이건 좀 그렇지만 세신 아니에요? 세신? 그렇죠. 쟤는 뚝딱뚝딱 공사하는 것도 하시고 이렇게 조직하는 것까지 여기서 뭐 우리가 강정마을에서 요구한 게 아닌데 뭐라고 했어요? 제가 드립쳤는데 아 미안이요? 헌신이라 그러길래 아 세신? 제가 세신이라고 해봐요 죄송합니다 말 끊지 마요 아무튼 그래서 그 번듯하게 진짜 어떤 다른 도서관이나 서점 부럽지 않은 그런 책들을 가지고 알찬 책들과 그런 운영이나 뭐 이런 것도 누구 어디에 나가도 빠지지 않는 공간이 생겼다는 게 난 강정마을의 뭐 힘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힘을 보태서 이런 거 만들었다는 게 참 감동적인 일인 것 같아요 야 이건 어디 가서 우리가 3만 권의 장서를 갖고 있는 마을 도서관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원 없이 국가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정부가 만든 것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네 여기 그 평화책방에 보면은 뭐 저 해군기지 공사장에서 공사하는 분도 와서 이렇게 쉬어가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얼마만큼 이 강정 책마을 프로젝트 생명평화마을로 바뀌고 있는 강정마을이 많은 이들에게 휴식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다 지금 바로 뭐 해군기지를 찬성한 사람에게 반대를 하라고 강요를 할 순 없지만 네 이런 책이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걸로 서로 공감대를 넓혀가고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그 진짜 평화의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참 큽니다 네 그 출발은 바로 이제 평화책방 얼마 전 평화책방이 1주년 네 맞습니다 4월 6일날 일요일날 1주년을 맞았어요 네 어땠습니까 저는 안 가봤고요 하지만 그 사진을 보니까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계속 이게 진짜 뚝딱뚝딱 한 사람이나 책마을 팀만이 만든 게 아니고 제주도민들과 조금씩 마음 써주고 계시는 그것도 원래 감정마을 뜻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계기로 해서 손발을 맞춰가는 그런 일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신경수준 뭐 그릇을 컵이나 그릇이나 이런 걸 구워주시는 분도 있고 뭐 이런 파티를 할 때 뭐 맛있는 과자나 빵을 구워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바나 뭐 이런 것도 고쳐주시는 분 인테리어 뭐 사장님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 오셔가지고 같이 축하를 하고 거기서 아이들도 그 강정마을의 아이들도 제가 막 캐리커처 하면서 책방 오라고 많이 꼬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와서 함께 이걸 기를 수 있다는 게 참 의미 있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참 이 평화책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 있는 있다고 보십니까 맡겨두는 차가 아닐까요 아 제가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맡겨두는 차 아까 평화책방에 잠시 들러서 보니까 4월달에 맡겨놓은 금액이 거의 40만원 가까이 육박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음 사실 책방에 오시는 분들은 강정마을을 거의 이렇게 마음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네 좀 편하게 만만한 공간이 생겨서 와주시는 분이라서 좀 작정을 하고 돈 쓰려고 작정을 하시고 오는 분들도 조금 계세요 네 그리고 세상은 참 따뜻한 곳이네요 음 그리고 저희가 책방에 있는 메뉴들이 가격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모든 차는 3,000원이고 아이스하고 테이크아웃하면 500원씩 플러스가 되는 그런 건데 네 저 어제 자몽에이드 먹어봤는데 아 그거는 에이드이기 때문에 500원과 뭐 그렇게 해서 네 아 4,000원이었다 1,000원이 더 플러스가 됐었죠 아 그랬죠 네 그랬더라고요 네 특별 메뉴였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책방 때 여러분들 평화책방 오셔서 자몽에이드 한 자씩 드셔보시기 바라고요 네 빨리 오셔야 되는 게 그거를 그 알바생 지기분이 만드신 거예요 직접 자몽을 담그신 거라서 그게 떨어지면 앞으로 할지 안 할지 미지수인 특별 메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두 통 있는 거 봤는데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음 그리고 그렇게 아 뭔 말 알았지 아 맡겨두는 차 네 맡겨두는 차 어 그래서 이게 사실 후원금 책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강정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떻게 어떻게 이도 자기가 어떻게 보태야 될지 종류를 좀 구별을 못 하시는 분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맡겨두는 차라고 칠판에 써놓고 그 가격을 이렇게 네 네 축적된 돈을 액수를 적어놓고 있는데 네 네 그걸 보시고 이걸 뭐 물어보시고 해요 네 우리는 그러니까 삼촌 동네 삼촌들이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차를 마시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네 그렇죠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딱딱딱 축적을 해놓고 아이들이 마시는 차값이 거기서 이렇게 재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아이스 초코라든지 뭐 저도 가서 그걸로 마셔도 되나요? 안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게 강정아이들 강정마을 책방이니까 강정아이들에게 이렇게 맡겨두는 차의 대상을 그정도로 한정을 하셨어요 근데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조금 이상한 상황도 서로 이렇게 뭔가 애매해지는 상황이 생겨서 민망해지고 막 이런게 있어가지고 그냥 전국에 방문객들이라도 옆동네 아이라도 그러니까 아이들이라면 아이 초중 고등학생까지 고등학생도 아이예요? 청소년까지 어 그게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아 그렇죠 그 분들까지 맡겨두는 차를 마실 수 있어요 그거를 마실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그 인터넷에서 그 소식을 듣고 야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다 이렇게 어 음료를 자유롭게 마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또 그런 거를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이제 그 자기가 어 차 두 잔 값을 지불을 하고 자기는 한 잔만 먹고 가고 나머지 한 잔은 거기다 맡겨두는 거죠 이제 그 시스템이 지금 현재 강정평화책방에 도입이 되어서 아이들이 참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책들이 나도 몰랐는데 되게 만화책인데 그 학습 만화책 있잖아요 재밌는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책방을 만들다고 할 때 출판사라든지 동화작가라든지 어린이책 관련되신 분들이 되게 우리 사실 어린이책을 이렇게 많이 쓸 거든 사실 저는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린이가 아니니까 당사자가 아니니까 필요성을 잘 인식을 못 했었는데 이미 그 어린이들에게 좋은 책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이 책을 많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쁜 그림책이나 그런 동굴에서 살아남기 이런 탐험이라든지 이런 좋은 책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거를 보러 많이 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에 정말 관심이 생기고 또 초등학교 이럴 때는 그런 지적 발달이 한창 폭발할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 동화 그런 것도 시리즈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속 꾸준히 보러 오고 왔을 때 책에 집중해서 음료수도 안 마시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음료수 하나 마실래? 이렇게 물어봐도 안 마신다고 이렇게 하고 책만 보고 사삭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있어서 되게 좀 정말 이게 딱 한 사람만의 아이디어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밖에 있어도 여러분들의 정성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들이 서로 잘 협력이 되는 것 같아요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동화책들 좋은 것들 보니까 많이 있던데 그 제가 일하는 핫핑크 돌핀스에서도 이 바다로 돌아간 재돌이라는 괜찮은 동화책을 이 평화책방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깨알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핫핑크 돌핀스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이 아름다운 강정의 구럼비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이제 놀던 아이들 이 생태적인 감수성이 정말로 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배웠던 아이들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구럼비 바위에 갈 수가 없어서 그런 그 살아있는 어떤 자연 학습장을 이제 아이들이 잃어버리게 된 건데 그 대신에 평화책방에 와서 책을 읽으면서 그런 어떤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대견하네요 네 그리고 우리도 막 이게 공짜가 아니다 이게 어떻게 온 거다 이런 거를 좀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좀 조용히 하는 저는 아 적어도 저는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막 사랑으로 품어주기 이런 성격이 아니고 그냥 생생은 내야겠기에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그래서 아이들도 고마움을 알아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을 때 아이들 맡겨주는 차 맡겨둘게요 하고 하면 옆에 책을 보고 있던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라디오 방송 듣는 분들이 평화책방에 책을 보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평화책방에 주소 알려드릴게요 네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받아 적으십시오 네 볼펜 꺼내시고요 네 볼펜 꺼내시고요 자 서귀포 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4521-22번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 중요한 게 또 있네요 네 중요한 거 후원계좌가 적혀 있어요 명함에 네 후원계좌 네 농협 351-0569-0704-53 강정책마을 친구들이라고 되어있네요 네 아 이거 근데 좀 민망하다 이거는 어 그 평화책방에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그 평화책방 전화로 또 문의를 하셔도 돼요 이런 책 보내도 되나요 뭐 이런 문의부터 해가지고요 네 근데 사실 책은 네 좀 중복되는 책들도 많이 있고요 네 네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네 기준이 좀 비슷한 분들이 많이 보내시는 거 같아요 네 전화번호가 지금 여기는 070번호가 거기 있죠 네 070-8819-0923 네 제가 아까 여기로 전화를 걸었더니 복희님께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네 저 오늘 원래 화요일 제가 책방을 보는 날이에요 네 네 근데 오늘 왜 나와서 책방은 안 보고 라디오를 하고 계세요? 네 니가 제일 꽂아 말을 네 라디오는 네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해야 된다 네 원래 지기가 테라가 중심 테라라는 지기가 계속 있고요 네 하루 쉬라고 제가 대신 원래 화요일만 일주일에 하루만 봐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테라분께서 라디오를 하라며 저를 기꺼이 보내주셨습니다 사실은요 테라가 우리 더러운 라디오의 팬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테라 나도 사랑해 복희가 네 와서 같이 라디오를 진행을 하게 해라 내가 그 시간 동안에 잠깐 책방을 봐주겠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먼저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네 아 근데 테라는 그 정도는 저한테 해줘야죠 네 더러운 라디오에 대한 이 그 애청자분들이 점점 느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좋아요 좀 반응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아 근데 나는 부끄러워서 못 들어봤거든요 못 들어봤다니 민망해서 못 듣겠어요 저는 제 목소리를 야 처음부터 들어야지 아 모르겠어요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주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댓글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듣는 건 진짜 도저히 못하겠어요 네 팟빵과 그 다음에 이제 아이튠스를 통해서도 팟캐스트로 이 지금 더러운 라디오가 나가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는 뭐 너무 좋아요 하하하하 이런 반응들이 주로 많더라고요 음 그렇구나 네 아는 사람은 페이스북으로만 보니까 페이스북은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는 사람도 있기만 보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모르는 사람도 들어요? 뭐 점차점차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더러운 라디오 또 저희가 오늘 특별 순서를 또 마련을 했는데 네 첫 번째 코너에서 아주 멋진 신음송을 해주셨죠 네 네 우리 로미님께서 네 오늘 또 또 자리 한번 해주셔야죠 더러운 라디오에 저희가 한번 모셔보려고 해요 네 그리고 본인의 직접적인 요구도 있었잖아요 네 고정 코너 자기 코너 고정 코너 만들어달라 이런 적극적 이거 봐 또 준비를 해오셨어 와 진짜 멋있습니다 일단 마이크 좀 한번 넘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또 이거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시는 척하지만 여기 주위를 배회하고 계셨던 걸 보니까 아마 좀 작정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또 뭘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주학골에 주학골과 주학골과 복희님이 수고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나마 수고를 덜어드리고자 시를 준비해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어제 저녁에 갑자기 이 시가 떠올라서 적어서 와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봄의 노래 신경님 하늘의 달과 별은 소리내어 노래하지 않는다 들판에 시세워 피는 꽃들은 말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 서로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듣는다 달과 별의 아름다운 노래를 꽃들의 숨가쁜 속삭임을 귀보다 더 높은 것을 가지고 귀보다 더 깊은 것을 가지고 내 가슴에 있는 뽀얀 안개를 본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듣는다 눈보다 더 밝은 것을 가지고 가슴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정말 마음이 추스려지지 않아 시를 읽는 밤은 오랜만이다 읽다가 혹 나처럼 비슷하게 잘 지내는 듯 그러나 문득 울컥함에 마음이 아파지는 이들을 위해 같이 있자고 내어 놓는다 네 와 정말 아름다운 시를 제가 원래 로미씨에게 가지고 있던 이미지랑 되게 조금씩 다른 잔잔한 컨셉으로 계속 물고 나가시네요 제 이미지가 어떤데요 노래 중에 아무튼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아름답고 그리고 로미씨도 보니까 원래 강정을 알게 된 계기가 책방이 아니었나요? 네 원래 강정을 알게 된 계기는 아 맞다 어 제가 아시는 분께서 아시는 분께서 네 정치 쪽에 관심이 많이 가지셔가지고요 네 낙곰수를 네 듣게 됐어 우연히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점차 그런 쪽에 관심을 갖다가 강정이라는 것도 있다 해군기지가 지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어떤 정확한 내용인지는 몰랐어요 네 근데 구란비 폭파할 때 네 그때 와서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랬거든요 음 왜냐면 경찰들이 이 강정다리 사이를 두고 움직이지 그 가운데 사람들을 거기 가운데를 넣고 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화장실 차마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안에 갇혀 있었거든요 아 너무 놀랬어요 우와 이런 상황도 있었나 이런 세계도 있었나 도대체 뭐냐 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음 그때부터 어 뭐 이렇게 평화콘서트나 뭐 이런 데가 있으면 네 왔었었고 음 또 삼거리에 지금 삼거리 말고 예전에 작은 삼거리 네 맞아요 거기를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랬구나 음 그래서 근데 어느날 그 계속 들었어요 낙곰수 뭐 그런 네 그런 쪽을 계속 듣다가 아 이 아 도대체 뭔가 알고 싶다 해가지고 책방에 어 아는 분 소개로 응 자원봉사를 오게 된 거였어요 아 아 그 제가 아직까지 그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11년 12월에 낙곰수 팀이 그때 이제 제주에서 공연을 하면서 바로 옆에 이제 그 중문에서 공연을 하고 그때 이제 낙곰수 분들이 다 끝난 다음에 강정마을로 뒤풀이를 오셨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여기서 또 아주 진짜 신나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고 또 그 여기 구련비 이제 폭파할 때 그 2012년 3월이죠 그 다리에서 바로 그 경찰들이 이제 아무도 못 나가게 화장실도 못 가게 막고 있을 때 제가 그때 거기서 경찰한테 막 항의를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야 어떻게 인권침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마을 주민들이 화장실을 보내달라고 맞아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경찰들이 아예 다리를 양옆으로 막아놓고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야 이거 완전 노상 간 겁니다 제발 좀 화장실이나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맞아요 맞아요 경찰이 그때 하던 얘기가 뭐냐면 화장실을 보내면 주민들이 나가가지고 화장실은 안 가고 다시 뭐 다른 데로 갈 거다 맞아요 아니 우리가 화장실 가고 못 가고 경찰이 막아요? 그게 폭력 경찰 아닙니까? 맞아요 너무 진짜 끔찍한 이런 시간이었는데 그때 계셨었군요 네 정말 놀랬었어요 와 정말 제가 더 놀랬던 거는 저는 경찰들은 어쨌든 자기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가 있지만 공사장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경찰이 있는 모습을 팔짱 끼면서 비웃으면서 쳐다보는 모습에 저는 정말 분노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소리를 쳤어요 당신들이 더 나빠 이러면서 맞아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동정아리가 그러네 저보다 더 일찍 오셨네요 하긴 제주분이시죠 네 커밍아웃 이렇게 해도 돼요? 강정에 로미 있다 원래 제주 사람이다 말이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각오를 다 하고 왔어요 당당한 모습 멋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저보다 먼저 다 아셨구나 그래서 저는 강정에 있으면서 로미 씨를 책방에서 처음 뵈서 되게 그 긴 머리에 아름다운 아가씨 얌전한 아가씨라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강정에서 같이 지내면서 활동하시는 분이 되셔서 너무 저는 만나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우리 시도 너무 내용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픔이나 뭐 이런 거를 감싸고 이렇게 좀 평화적인 로미 씨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득 울컥하면 마음 아파지는 이들을 위해 같이 읽자고 내어놓는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 이제 뿅 사라집니다 네 안돼요 저 물어볼 게 좀 있는데 아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이제 천주교 미사가 또 매일매일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또 이번 주는 성주간이라고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싸인이 좀 안 맞았는데요 지금 그 신부님 하나가 내용을 정리를 해서 내용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십시오 네 로미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그래도 그 아까 김정욱 신부님을 만나 뵀었는데 네 그거로 관련돼서 이제 글을 이렇게 한 편을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에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어제 제가 쫄랐다가 거절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진짜 조금 거절을 하셨는데 내가 좀 너무 편하니까 보통 신부님들이 좀 어려워야 되는 그런 건데 제가 좀 개념이 없어서 조금 뭐라고 했지 네 어려운 게 꼭 좋은 건가요 아니 그래도 제가 잘 이렇게 뭔가 극진히 대접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정신을 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신부님이 거절했을 때 아 정말 협조 안 해 주시네요 막 이러면서 조금 그렇게 했더니 그게 너무 미안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와플 책방에서 와플도 뜯어 먹었고요 그분한테 그리고 거절은 신부님이 저한테 이제 와플 두 개를 사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죄송해서 아까 책방에 만났을 때 사과를 드렸고요 네 그 거절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신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내용을 또 정리를 해 주셨대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달을 받으면 네 이번에 있는 그 천지교 강정마을에 있는 그 성주관에 대한 설명을 좀 정확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세한 이야기는 네 이제 또 저희가 다음에 네 듣기로 하고요 노래도 한 곡 듣고 나서 네 네 우리 더러운 라디오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같이 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인디언 순위 여러분 인디언 순위 혹시 음악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와 이 강정마을에 와서 인디언 순위가 여러 번 공연을 했었어요 네 저 이름 마음만 많이 들었어요 와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런 기타와 목소리를 가진 가수입니다 인디언 순위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한번 공연을 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지지자들이 강정마을에 생겼었어요 아 그래서 인디언 순위님한테 또 와서 노래를 해달라 이래가지고 또 인디언 순위님이 또 와서 공연을 하고 다른 어떤 곳보다도 이 강정마을에 와서 노래를 할 때 그 잘 어울렸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 이제 구렌비 그 바위가 지금은 펜스로 가로막혀서 가진 못하고 있지만 그 옆에서 바다 또 바위 그 위에서 인디언 순위님이 노래를 하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날의 감동 이 노래로는 물론 잘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같이 노래를 들으면서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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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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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억울하고 진짜 더럽고 치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결국 오시긴 오셨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도 그렇고 여기에 공소회장님도 그렇고 같이 그때 같은 증인 그분만 남겨두고 다 하고 그분만 기다리면서 출석을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가서 그분이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5분만에 그냥 다음 기회 정하고 나오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참 미리 알려주거나 그 증인이 출석해서 출석하자. 오늘은 못할 것 같으니까 출발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런 거를 기대를 하진 않지만 아니 무슨 똥개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진짜 그때 너무 진짜 더럽고 치사하고 화나고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아니 여기서 법원까지 가는 게 한 시간 반 걸리고 잠이 들어서 밥 먹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면 세 시간인데 네 말이 아니 우리 시간은 무슨 뭐? 똥값이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피의자의 신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피의자라도 해도 나는 부당하고 내가 무죄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억울한 부분이죠. 우리 당연한 인권이 있는 건데 법원이 뭔데 지네 멋대로 와라 가라 해놓고 제대로 준비도 안 해서 지금 증인도 안 나오고 다시 그냥 5분만에 띡 돌아가라 그러면 그렇죠. 너희들 차비나 주니? 아 근데 증인들은 줄 거예요. 증인들은 주지만 우리들은 못 받아요. 피의자라네요. 참 이게 참 더러운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양심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이런 현실인 거죠. 네. 이게 진짜 나도 사법탄압 산업탄압 이 단어 하면 정말 내가 이런 걸 겪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사실 그런 게 막 무섭거나 처벌이 무섭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막 시간 빼앗기고 뭐 하려고 그러면 그거 재판일을 생각하고 스케줄을 잡아야 되고 이런 게 정말 번거롭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안 그래 나야 좀 이상해가지고 그런 거가 그나마 그 정도인데 아니 재판 잡혔다고 연락 오면 사실 욕 나오죠. 맞아요. 또 뭐 경찰에서 또 검찰에서 또 재판부에서 소환장 날라오잖아요. 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와서 조사받아라. 몇 월 며칠까지 뭐 석유포 경찰서로 와라. 검찰 청으로 나와라. 뭐 이런 거 소환장 받으면 참 기분 더럽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리고 참 이게 또 치사 더럽고 치사 아주 자꾸 제가 알고 있는 방법만 얘기해야 되네요. 또 치사한 게 그런 소환장이나 이런 게 또 한꺼번에 오잖아요. 축적을 해놓고 그러니까 체증 조심하라. 이번에 페이스북에서도 인권위에서도 경찰의 체증에 문제된 적이 있죠. 시위하는 사람들을 위축시킬 수 있고 이런 표현이나 이런 거를 탄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자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어제도 저희가 이제 그 세계 군축의 날 행동을 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와가지고 체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국가인권위에서 경찰청한테 경고를 한 거죠. 너희도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지금 경찰들이 체증을 하는 게 인권 침해다. 헌법에 보장된 초상권을 침해하는 거다. 그랬더니 경찰청에서 아 그러면 이제는 무음별한 이런 그 인권 침해 요소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거죠.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체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경찰청에서 약속을 했는데 왜 계속해서 체증을 하냐 그랬더니 아 뭐 경찰청에서 언론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는 지침이 전달이 되지가 않았다. 아 그러면 지침이 내려오면 바뀌는 건가요? 그것도 확신할 수 있을까? 뭐 어쨌든 또 경찰청에서 보니까는 이번에는 뭐 새로운 카드형 카메라를 뭐 이렇게 사가지고 새롭게 또 안부에게 몰래 체증을 하겠다 이런 거 지시를 또 경찰청장이 했더라고요. 참 말이 안 되는. 그러면 더 지금 악화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경찰이 인권을 지키는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범죄자를 만드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처음에 체증되는 거가 그렇게 막 왜 그거 그게 문제가 될 게 없고 그냥 난 당당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그 폭탄 기소를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체증한 거를 차곡차곡 쌓아둬요. 그리고 한꺼번에 이제 딱 제대로 뭔가 건덕지가 걸리면 그때 맞춰서 그 막 몇십 개씩 한꺼번에 기소를 하는 거죠. 네. 여러분 그 잠깐만 어디 가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제가 좀 사람 좀 패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강정마을 지나시는 올래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법 해군기지 공사장 지나다니시면서 이 문제점들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해군기지 앞에서 매일 하고 있는 보이는 게 아니고요. 더러운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팟캐스트 더러운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네. 어쨌든 그 이 소환장 날라온 거 보니까 강정마을에 있는 또 어떤 분은 막 몇백 건씩 이렇게 지금 걸려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없어요. 정말 현행법 참말로. 귀에 걸문 귀걸이 코에 걸문 커거리. 보니까 오늘 그 국정원장이 또 사과를 했더라고요. 왜? 아니 그 외에 그 간첩 조작 사건 있잖아요. 간첩 조작. 네. 유우성 씨.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이 계속 위기에 몰렸잖아요. 네. 지금 뭐 대통령 선거 때도 조작해가지고 국민 여론들 이제 불법 선거를 한 거죠. 국가기관이 이제 강제로 동원이 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뭐 국정원이 위기에 몰리니까 이제 그 1심에서 유우성 씨도 이제 그 무죄가 났고. 이대로 계속해서 항소심이 갔다가는 국정원이 한마디로 큰 코 다치겠다. 무죄인 사람을 지금 간첩이라고 해가지고 국정원이 기소를 한 건데. 네. 수사를 한 건데 그게 이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니까 이거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좀 조치 좀 취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중국 출입국 관련 서류를 조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작을. 네.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했어요. 위조. 날조. 날조죠. 국가보안법상에 사실은 날조 혐의를 적용을 했었어야 됐는데 검찰에서 뭐 두 달 가까이 수사를 해서 내놓은 결과가 뭐 국가보안법상에 날조는 적용은 못하지만 어쨌든 문서 위조다 그래서 국정원의 3급 직원까지 대공수사 처장까지 이렇게 이제 기소를 했는데 그 윗대가리들은 뭐 혐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소도 안 하고 국정원 말만 믿은 거죠. 뭐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무슨 사과를 했죠? 국정원이 사과를 했다며. 그래서 이제 국정원장이 그 이제 검찰이 수사 결과를 어제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제2차장이 이제 사임을 하고 어젯밤에 청와대가 그 정격적으로 사표 수리를 하고 오늘 아까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정원장 남재준이가 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아 인정하는 건 아니고? 아 뭐 인정은 안 하죠. 밑에 애들이 이렇게 한 건데. 아이고. 그런 식으로 지금 물타기를 한 거죠. 그렇죠. 나는 그냥 죄가 없으니까 넘어가겠다. 앞으로 국정원 많이 좀 사랑해달라. 한마디로 그따위 개소리를 한 거죠. 그랬어요? 아 미치겠다 진짜. 직접적으로 이런 말은 안 하지만 말을 들어보면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개혁을 하겠다. 뭐 이제 이런 건데 아니 지금 무슨 날조하고 조작하고 없는 사건 만들어서 사람들 두들겨 패고 감옥에 보내고 이런 건 너희들 수십 년간 해온 집단이잖아. 너희들 뭐 버릇을 지금 이번 기회에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알아서 걔네들이 범죄자 집단인데 알아서 고치겠습니까? 절대로. 수많은 지금 범죄를 저지른 거. 그거 제대로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이건 진짜 세발의 피죠. 그렇죠. 네. 국정원이 선거 조작한 거. 그다음에 공문소 위조 날조해가지고 없는 사람을 간척으로 지금 조작해낸 거. 이런 것도 지금 밝혀졌는데 아니 그러면 당장 국정원장은 지금 해임을 하고 국정원 이런 조직이면 해체를 해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무슨 뭐 지금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불만은 많이 있지만 왜 갑자기 국정원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궁금하다. 이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이 지난 대선에서도 그렇고 국정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뭐 종북 좌파니 친북이니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몰아갔죠. 맞아요. 이것도 강정도 공안사건으로 되겠고 국정원의 지위가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싶어요. 있는 게 아닐까가 아니라 국정원이 나서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네. 트위터에서 100만 건 넘게 글을 올려가지고 계속 리트윗하면서 제주 해군기지 반대하는 사람은 종북이다. 종북몰이 시키고 없는 말 지어내고 자기네들 뭐 이게 막 구론비 바위 뭐 이런 거라든지 아무튼 온갖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짓말은 정말 스스럼 없이 많이 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종북이니 친북이니 좌파니 이런 식의 딱지를 붙여가지고 완전히 뭐 입을 막으려고 한 거고 그게 아주 무차별적으로 진행이 된 게 바로 이 불법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 최대 수혜전은 박근혜고요. 아직까지 이 진상이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국정원이 나서서 지금 뭐 사람들 조작을 하고 여론 조작을 하고 심리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끔찍하죠. 저희가 이 노래 좀 듣고 시킨 다음에 계속해서 더러운 라디오를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강정에 살면서 너무나 더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 이 노래 듣고 이제 조약골의 더러운 에피소드. 저희가 지금 3위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런 거예요? 5위는 그 아까 뭐 삼성물산의 그 직원. 그 다음에 이제 4위는 또 뭐 여러 가지 증거 조작. 네. 3위는 또 뭐 종북몰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그 강정마을에 살면서 진짜 더럽고 치사했던 일. 저희가 1위와 2위 발표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번에 들을 노래는 무슨 노래인가요? 저는 모르죠. 시간을 끌려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 인디언 순위 노래를 들었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요. 인디언 순위 노래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맞아요. 좋아요. 네. 올드랭 사인 여러분들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네. 음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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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for God and days of Old Lang Syne For Old Lang Syne, my dear For Old Lang Syne We'll take a cup of kindness yet For days of Old Lang Syne Should Old Acquaintance be forgot And never brought to mind Should Old Acquaintance be forgot And days of Old Lang Syne For Old Lang Syne, my dear For Old Lang Syne We'll take a cup of kindness yet For days of Old Lang Syne For Old Lang Syne For Old Lang Syne 네 그래서 참 더럽고 치사한 것들 중에 하나가 공사 차량들이 지나다니면서 제주도가 참 공기가 맑고 깨끗한 곳인데 강정마을만 예외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네 여기는 너무 공기가 더러워서 지금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맞아요 코를 숨 쉬면 코가 금방 막혀요 네 그리고 입으로 숨을 쉬면 입이 금방 막혀요 맞아요 말라 그리고 어제 막 아 이거 진짜 쩌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다 라고 해결책을 찾으셨죠 네 어쨌든 뭐 뭐라도 좀 먹으면서 버텨야 되기 때문에 네 네 평화책방에 오셔서 네 저에게 먹을 걸 사주신 분들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강정마을에 살면서 참 여기서 먹을 거 걱정은 안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 너무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너무 고맙죠 네 삼거리 식당 이게 저희 뭐 활동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식사를 거기서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 종환삼촌 그 할막물 식당에서부터 이제 삼거리 식당까지 이어지는 그 정성도 네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고 쌀 떨어지고 뭐 김치 떨어지고 이러면 그 조음의 손길을 이렇게 트위터나 이런 걸 하면 그 기부를 또 보내주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너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따뜻하고 막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 너무 고마우신 분들 많아요 네 쌀 뭐 부식 김치 이런 거 떨어졌다 그러면 네 강정마을로 보내주신 분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저희가 감사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또 여기 이렇게 매일 오전 오후 이렇게 한 번씩 하루에 두 번씩 삼보일배를 하시는 오철근 선생님이 계시는데 네 삼보일배 네 삼보일배 그 사거리서부터 여기 기지사업단 앞까지 이렇게 쭉 큰 도로를 혼자 묵묵히 삼보일배를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잠깐 쉬고 계시는데요 쉴만큼 쉬신 다음에 잠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철근 선생님도 모셔서 왜 이곳에서 삼보일배를 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니까 맞아요 이따가 쉬시고 와주세요 더러운 라디오 저희가 시작하면서 인트로 음악을 두 곡을 틀어드렸었는데 네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첫 번째 전 개인적으로 첫 번째가 좀 좋아서 더러운 라디오 진짜 조약글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지 의견도 좀 주시고요 앞으로 더러운 라디오에서 어떤 얘기들을 좀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는 응견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네 이런 제안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막 이거 너무 좀 준비가 두석 없고 말도 막 그런데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참고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조금 더 준비를 차분차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오철근 선생님 강정마을에 와서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불안비생명 평화명상 네 이렇게 이제 앞에 글씨가 쓰여져 있고요 또 오철근 선생님 뒷부분에 보면은 걸음마다 생명 평화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어느덧 이제 500일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500일이 되면 같이 산보일배를 하려고 하는데 오철근 선생님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강정마을에서 산보일배를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뭐 사람은 다 뭐 자기를 위해서 다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다음에는 이 사회를 뭔가 밝혀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데 원래 그 산보일배라는 거는 불교 문화에서 나온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그 불교에서 그 인간의 그 뭔가 수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그게 그 뭡니까 삼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탐진치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탐이라는 탐욕 탐욕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진 그 진은 이제 그 뭐냐면은 증오나 분노예요 눈부럽 뜨면서 이게 분노를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 독이 뭐냐면은 치 우리 백치 아다다 할 때 그 치자가 어리석을 치자 또는 이제 무명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그 산보일배는 그 불교 문화에서 그런 그 산독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제거할 것이냐 하는 마음속에 있는 그 산독을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아마 산보일배라는 것이 자기 수양법의 하나로 또는 사회의 어떤 시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그 제 마음에 들었고 또 무엇보다도 그것이 그 철두철미하게 뭔가 그 비폭력적이라고 하는데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제가 산불일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고 이제 그 산불일배라는 뜻은 그런데 그 사회운동을 하는데 저는 이제 뭐 함석헌 선생님 그 10년을 모시고 있다 돌아가셔서 함석헌 선생님 말씀을 상당히 그 좀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뭐냐 하면 사회운동을 사람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해방운동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기 해방운동이 있고 둘째는 사회해방운동이 있는데 마치 음과 양이 있듯이 그 두 가지가 같이 병합이 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치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 해방만 운동만 있고 사회해방운동이 없다란다면 네 그것은 마치 화분에 있는 꽃과 마찬가지고 꽃과다 심은 나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정말 그 나무가 생명의 꽃을 피우려면 네 배제 뿌리를 박듯이 자기 자신의 송찰 없는 사회운동은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아마 큰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속적이고 영구적은 될 수 없다 네 그런 말씀을 제가 깊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한번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참 부끄럽게도 지금 이제 제가 이번에 세 번째 내려와서 뭐 일주일 있으면 이제 500일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선생 말씀하다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시우 선생이 마루의 걸레질을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때를 마루에다 묻히는 거다 하는 아주 재미난 시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이 참 공감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나도 여기 좀 제가 케이크 모임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강정마을에 가서 마음의 때를 네 아스팔트에다 좀 묻히고 오겠다 그런데 와 두 번을 여기 갔다 왔는데도 이 놈은 때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번에 세 번째도 마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이 되고 네 술자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500에 배로 다가한 천 천 일을 한번 목표로 삼아 보자 하는 게 제 꿈인데 과연 우리 묵은 김치만나는 우리 집사람이 과연 제 발을 들을지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오철근 선생님 삼보일배가 500일이 되는 날이라서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여기서 삼보일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강정마을에 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오철근 선생님과 함께 이 마음의 때를 묻히는 작업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4월 22일 화요일에 꼭 강정마을로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삼보일배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로서는 참 고맙죠. 삼복을 입고 이렇게 계속 삼보일배를 드리시는 이유가 있나요?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를 제가 거기다 붙여봤는데 우리가 삼복이라는 것은 부모가 죽을 때 내가 불초자식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뜻에서 삼복을 입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특히 이명박 정부 또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죽었다. 첫째는 죽었다. 그다음에 휴먼 나이트. 정의가 죽었다 말하자면.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구론비가 죽어가고 있고 그런 의미를 보다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인권이 죽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제가 붙인 건데 그러나 사실 그거는 좀 더 피상적인 것이고 보다 더 삼복을 입은 이유는 뭐냐면 감히 내가 이런 말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해군기지 문제를 놓고 볼 때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무슨 경찰이나 또는 해군이나 또는 정보하고의 싸움이죠. 우선 볼 때는 싸움이지만 보다 깊게 보면 이것은 역사적인 죄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자주권이 결국은 미국에 예속되다 보니까 지나치게 미국에 예속돼서 결국 미국의 말을 듣고 모든 우리나라의 대통령조차도 참 미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제대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 개인의 우리가 죄가 있지만 역사 안에서는 모든 생명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마치 여기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 천주교에서 내 탓이다 하는 그런 솔로건이 있듯이 우리가 역사의 죄를 그거를 무조건 남에게 또 밀 게 아니라 이 가녀린 어깨에 역사의 죄쯤은 한번 내가 좀 짊어져 봐야 되겠다. 너무 제가 시간 끄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말씀드린 길에 원래 그 뭡니까? 이 시절은 500년 자체가 불법적인 출발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최영장군의 이상주의와 또는 이성계의 현실주의가 결과적으로는 이상주의가 꺾어졌고 결국은 현실주의가 이겟다는 거죠. 역사에 항상 그런 아이러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상이 없다면 삶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여기 해군기지가 이기고 있고 항상 현실주의자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역사를 끌고 가는 역사를 끌고 가는 물론 그것이 애로운 싸움이고 역사에 또 그러한 시민활동을 하든 또는 뭔가 이상과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머무림치는 그런 많은 그런 착한 분들이 소수에 불과하지만 정말 역사를 끌고 가는 것은 그런 분들의 심에 의해서 저는 역사가 움직여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뭡니까 미국에 그렇게 우리가 종속돼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지나치게 종속되는데 조금 고리타반한 얘기지만 옛날에 뭡니까 춘추전국시대에 등나라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나라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있었는데 천하의 스승의 맹자가 등나라를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뭡니까 등나라는 역시 오늘날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 툰바구니에 끼어 있듯이 제 나라하고 초나라에 툰바구니에 끼어 있어서 존중긍긍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천하의 스승은 맹자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등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해서 한 번 등문공이 문 온 겁니다. 맹자한테 묻기를 사제호의가 한 번으로 사초호의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일사자에다가 초나라 조자하고 제나라 제자인데 그러니까 제나라에 기댈까요 조금 쉽게 풀이하면 제 나라에 기댈까요 등나라에 초나라에 기댈까요 모르니까 맹자가 하는 얘기가 내가 감히 그것까지는 뭔가 내다볼 수 없고 또 자신 있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꼭 한마디를 나보고 얘기하라고 그런다면 그런다면 성주의에 우물을 깊게 파고 백성들과 함께 죽기로 뭔가 싸우면 전혀 승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립을 지켜야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진정한 살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의 처해전현실이 그렇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뭡니까 2조 500년에 친명파 친명파의 한 사람이 선조대왕입니다. 그럼 선조가 의주로 임진왜란한테 의주로 피난을 가가지고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서 구사일생으로 돌아와서 궁궐에 앉자마자 시호를 일곱 글자 시호를 내린 게 있어요. 네. 뭐라고 하셨죠? 신화한테. 그게 경기도 조정암에 가면 선조의 일곱 글자를 그거를 기르기 위해서 조정암이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에 새겨진 글자가 뭐냐면 만절필동 만번 일만만자 끊을떨자 만절필동 반들필자 동욕동자 만절필동 재조범방 다시재자 만들조자 범방이라는 건 제후국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 신화의 나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무리 예수의 침략이 많고 그렇게 해서 만번이 꺾여도 명나라의 항은에 힘입어서 다시 만들어준다. 그런 아주 전형적인 그런 정말 치가 떨 정도의 어떤 그런 친명파의 어떤 선조죠. 아마 이명박이 그런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친미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붙어야 되느냐 중국에 붙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해볼 때 우리는 만번이 꺾이더라도 미국에 붙으면 잘 살아남을 거다.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이었던 자가 이렇게 신화들에게 말을 했군요. 네. 참 네. 그러니까 송광호 박사가 주창한 예를 들어서 영세중립 네. 중립 그렇죠. 제주도가 영세중립을 지향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이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나의 좀 큰 스승인 함석권 선생님도 중립으로 가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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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런 말하면 잡혀갈지 모르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김일성이가 네. 그 정치는 하나 어느 면에서 좀 잘하는 구석이 있다. 다 잘한 건 아니지만 네. 그 독재는 나쁘지만 네. 어디까지나 등거리 애교를 하지 않았느냐 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공에서 옛날 중공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소련에 붙었다. 네. 또 소련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또 중공에 붙었다. 그렇게 해서 뭔가가 어느 정도 등거리 그런 애교를 해오지 않았느냐 그건 우리가 어느 점에서는 아무리 못된 사람한테도 네. 뭐 배울 구석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좀 너무 제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네. 뭐 저희가 더러운 라디오에서도 이미 이제 그 뭐냐 코스타리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강대국의 우리의 그 뭐 삶의 조건을 다 그냥 떠맡긴 채 강대국이 알아서 우리를 지켜줄 거다 라는 생각이 얼마나 무의미한 건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일깨워주신 것 같습니다. 네. 수소 없이 말씀드리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저희 한마디 해주시고 네. 저희 그 더러운 라디오 오늘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네. 네. 오늘 이 라디오에 나오신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아까부터 제가 이게 저 여기서 산보일배를 해오면서 이렇게 두 번의 얘기 말씀을 이렇게 기대만 듣고서 야 정말 참 멋진 멋진 더러운 라디오다 그런 그런 느낌을 제가 들었고요. 언제 이렇게 복귀 씨가 또 이런 숨은 재능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원래 재능이 뛰어난 친구예요. 그래 뭐래 그 뭡니까 제가 요즘 전에도 좀 불렀던 건데 노래 한마디 불러도 되나요? 아잇 그럼요. 네네. 그 왜 뭐냐면 올라갈 날이 이제 며칠 안 남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어떤 애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애절한 마음을 나훈아의 영령에 좀 담아서 네. 마이크 두 개를 잡고 불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잇 그렇게 깔려. 아 그렇습니까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어떻게 잊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세월을 가도 아직 난 구름비를 못 잊어하네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잊나파 아마 나는 구름비를 잊을 수가 없나파 영원히 영원히 내가 사는 날까지 아니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잊지 못하네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잊나파 아마 나는 구름비를 잊을 수가 없나파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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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너무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493일째 삼보일배를 하고 계신 네 오철근 선생님 모셔서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철근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더러운 라디오 오늘 세 번째 라디오 방송이었어요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음 어제는 사실 할 말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검색도 해오고 네 원희룡 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야지 하고서 벼르고 딱 시작을 했었는데 아니 오늘은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오늘은 무슨 얘기하지? 막 이런 거 너무 준비가 안 됐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역시 강정은 또 이게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냥 준비 없이 시작해도 네 이렇게 보태주시는 훌륭한 분들 이렇게 같이 완성해가는 그런 맛이 또 강정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강정에 살면서 우리가 이야기 소재가 떨어질 날은 없어요 맞아요 지금 저희 가슴 속에 응축되어 있는 이 응어리들 맞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지금 몇 년 동안 쌓인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이걸 다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와우 네 아 지금 또 오재구 선생님 이제 산부일별 또 시작하셨어요 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강정에서 같이 계시는 것 자체로 네 자신을 위하셨다고 하시지만 네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진짜 생명 평화의 발걸음이고요 그 한 걸음을 내 디디면서 이 땅의 평화가 오는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누구보다도 천천히 이렇게 산부일별을 하시면서 강정마을과 해군기지공사장 주변을 이렇게 도시지만 그 느릿느릿 걸어가는 걸음 걸음이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리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세 번째로 진행된 더러운 라디오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고 또 다음 더러운 라디오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실 거예요 맞아요 네 우리 로미님 오늘 방송 어땠는지 더러운 라디오 만세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저 여자 참 라디오 라디오 맞아요 원래 저런 여자예요 그 아름다운 시를 읊었던 여자가 동일 인물입니다 네 우리 더러운 라디오 오늘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듣고 네 오늘 이 자리를 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네 실버라이닝의 꽃들에게 힙합을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네 꽃들에게 힙합을 네 강정마을에 있는 모든 분들 진짜 꽃 같은 분들이죠 네 함께 기운 잃지 말고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엇갈린 힙합이 사이사이 휴스러진 꽃잎을 들어봐 내가 짓거리는 것들 랩을 한다 씩어 중얼거린 것들 흔들흔들 흔들흔들 흔들리며 피어난 것들 이티비틀비티비티빛 위로 피어난 것들 빌어먹은 넌 네 가슴이 살아있지 옷을 꾸미고 힘들어도 뜨끈탈깐 일하더니 사랑가전 지겹다 하늘 속 뒤집혀 아웅다운 가슴에 울고 쏟은 눈물 하지벌 빽혀 아웅다운 꽃들에게 힙합을 나한테 꽃은 희망을 깜깜한 북쪽에는 꽃들의 빛들을 그레겐 힙합을 나한테 꽃은 희망을 엇갈린 힙합이 사이사이 흐들어준 꽃잎 그레겐 힙합을 나의 꽃은 희망을 그레겐 힙합을 딸스컵을 그만해 나는 듣고 싶지 않아 잠시 잠깐 찍어 웃겨 잠만 잘 오니까 거북거북 거북 이가 잘 또 거북하지 어만하게 깸손 한적 곱보기가 맞지 저 하늘에 별을 따다 봤지 오리까 나를 캐칠려버린 팔을 맞지 오리까 나한테 내 손으로 읽어본 적 한 번 없으면서 잘난 척해들 이제 천만 중독한 스타드 오늘 내 타이 불편한 거린 거를 행정하는 하이 누구나 눈을 높아 내 컬러는 화이 속을 까맣게 다 들어간 이 사이도 마이 밥 벌어먹기 힘들다 해도 세상에 넘쳐 나는 것이 돈에도 굳지만 살짝 해두려던 반짝 확 내고 다 뺀다고 본남이면 안지 밥 벌어먹기 힘들어 해도 세상에 넘쳐 나는 것이 돈에도 굳지만 살짝 해두려던 반짝 맘 내고 또 뺀다고 봉나는 건 아니지 잠이 없이 다가왔던 너의 내가 잠이 있어 상큼 불어붙게 맞지 어떤 약한 빛돌이 삶아보려 담담해진 말지 끈질기게 붙어있던 진짜 더워 이에 바둘에 진한 나비가 되기 위해 꽃에 부숴 있던 날을 주문해 이번엔 같이 준비단소 두나게는 무슨 말들 상관없어 우려앓고있던 내게 다시 끌려오던 너의 살아있는 기쁨 텔레파시 기다림에 지친 시간들도 이젠 서쇼화시 그래서 도달하기 위한 다진마다 빠뜨리나지 잡믿이 인생 바라지나 않지 그곳은 거짓들이 우릴 되는 코멘이니 묻지마 살짝 그 랩을 반짝 확 내고 다 뺀다고 봉나는 건 아니지 잡믿이 인생 바라지나 않지 그곳은 거짓들이 우릴 되는 코멘이니 묻지마 살짝 그 랩을 반짝 확 내고 다 뺀다고 봉나는 건 아니지 꽃들에게 힙합을 나한테 꽃의 희망을 그 까만 빛 속에도 꿍질되는 퀄 spontaneous 꽃들에게 힙합을 나한테 꽃을 희망을 어깔른 힘이 사이사이에 파이 잡히는 꽃들에게 HIPHOP을 난 τι 꽃의 희망을 그 까만 빛 속에도 꿍질되는 highs sunshine 흐드러진 꽃잎을 그 까만 빛 속에도 꿍질되는 끝들을 억 게른 힘이 사이에 흐드러진 꽃잎을 스피블리플